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일단 이거 달리면 돼? 이거 이거 달리면 돼? 오케이 그럼 이거 먼저 달린다. 이거 먼저 달리면 되지? 오케이 오케이. 간다. 여러분들 좋은 기운이 함께 하길. 여러분들의 좋은 기운이 함께 하길. 레츠고. 자 알비다 쓰레기. 알비다 애증 쓰레기. 아이 뭔데 이거. 3알비다 이거 뭐야. 아이 뭔데 이거. 3알비다 뭔데. 아 진짜. 4알비다 나오는 거 아니겠지? 자 제프 쓰레기. 자 크리마텍트 나미 쓰레기. 5알비다. 미즈 쓰레기. 차스 쓰레기. 3알비다. 아 도라이 공님 고마워요. 하찔쓰레기 하찔쓰레기 아씨 좀 날샌거같은데 이거 아씨 요삭쓰레기 아씨 마르코씨 아씨 마르코씨 아 마르코 숨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마르코 아 이 3알비다 아주 아 극현띠다 이거 아씨 아 이거 3알비다 진짜 개극현띠 아 그래요 일단은 마르코 하나 얻었어요 아 마르코 72각이네 에스리그에서 마르코 많이 쓰나? 사왕 카이도우부터는 좋아요 한 30분 보고있어요 여러분 구독자 아니신분들 구독좀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가 천명까지 가는데 아주 적극적인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힘을 한번 실어주세요 이제 슬슬 다이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일단 나가서 들어가는거야 이게 좋은 기운을 받아야되잖아 아 잠깐만 잠깐만 요거하면 돼 요거 이거하면 되는거야? 아 검은색만 뽑을거면 검은색만 나온거고 해라 그래도 스텝업으로 뭘 얻는게 나아 이게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확률을 보니깐 개인 뽑기가 확률이 높다 아 이게 나 이게 낫냐 이거 이게 낫냐인데 지금 아씨 아 저 카드있는게 확률이 안좋다고 이거 다이아를 빨아먹으려고 하는거네 그럼 이거 이거 그치 그치 이거 다이아를 빨아먹으려고 그러는거네 오케오케 이거 간다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고 지금 이 기운을 받아서 지금 마르코 받았는데 검은색은 티치가 떠주면 에스리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힘을 얻게되죠 자 여러분 갑니다 빨리 여기 구독 지금 뭐야 40명 보는데 빨리 이거 좋아요 안 넣은 사람들 누구야 빨리 좋아요 눌러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여기 운을 실어준다고 여러분 어? 빨리 좋아요 다 눌러요 빨리 간다 이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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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치 간다 1회차 자 몽키디 루피 쓰레기 자 알비다 쓰레기 롤론우와 조로 쓰레기 그리마텍트 쓰레기 그리마텍트 쓰레기 토니토니 쓰레기 부륵 쓰레기 브룩 쓰레기 알비다 쓰레기 아 오늘 알비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안 떨거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자 아 이 알비다 오늘 왜 계속 나오니 아 극혐 띠 진짜 자 히그마 쓰레기 캐버디 쓰레기 아 이거 안 돼 틀린 거 같은데 이거 꾸찌 쓰레기 끝났어 아 이랬어 조졌어 우리 수요일날 저거 하기로 했잖아 겉자리 캐릭터로 비공하기로 했잖아요 저는 알비다를 쓰겠습니다 뚱비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를 주지만 되지 않았다는 아유 토니토니씨 성 올려주시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봐봐 잠깐만 잠깐만 검수는 몇 프로인데 야 이거 뭐 0.2%라는 거야 아 루피에형 4번아 나왔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2회차 갑니다 2회차 바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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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은 받아서 간다 자 조은이 쓰레기 자 미스 웹 미스 웬즈데이 쓰레기 자 우소패머 쓰레기 코 코비 쓰레기 잡일꾼 코비 쓰레기 아 그 경우들이 느낌이 좋잖아 아 알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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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만하다 진짜 알비다 아 나물라님 잘가요 조니 쓰레기 빨리 받아 빨리 받아 버기 쓰레기 몽키니 루피 쓰레기 코비 쓰레기 왼즈데이 쓰레기 아 진짜 좀 졸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미치겠다 100개 졸졌잖아 100개 아 바로 간다 아 아 오오 황금길 걷는다 황금길 레츠고 이거 황금길 걸었어 나 근데 황금길 걸었어 이게 황금길 걸으면 나온다는거 아니야? 그치? 황금길 걸으면 나온거지 이거 나온거 같은데? 나 황금길 걸었잖아 나 황금길 걸었잖아 오잇 뭐야 오? 내가 나온다 했지? 나온다 했잖아 아이씨 나 왔어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에 하려고 했잖아 아 여러분 뽑기는 새벽에 하는겁니다 여러분 뽑기는 새벽 가기에요 여러분 에스리그에 적극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아 아 진짜 와 진짜 감동적이다 감동받았어 지금 아 프랑키 팬티 프랑키 그래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아니 프랑키 계속 나와 그래 계속 나와도 돼 자 오토네머 좋아요 자 니콜 로빈 좋아요 계속 주세요 여러분 계속 좋아요 야 유튜브가 제대로 나왔다 달려라님 진짜 아 여러분 보십쇼 여러분 야 에스마이너스에서 71짜리 검은수형으로 헤매고 있었는데 야 진짜 성공했다 와 진짜 짜릿하다 와 와 그가 올라간다 그가 올라가 그가 80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와 그가 80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내가 이제 내일부터 에스 플러스 리그를 목표로 열심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뿌듯하네 아 자 이렇게 했는데 샹크 이제 샹크스 한번 태워볼까 이제 샹크스때가 그지 이제 샹크스로 가야지 80이면은 이런거지 진짜 이런거지 여러분 구독자 아니신분들 재밌으시면 구독 다 눌러주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한테 좋은 기운만 얻어가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자 갑니다 이제 스텝업각으로 갑니다 스텝업각으로 자 아 진짜 좋다 진짜 아 역시 새벽이야 이 밤까지 기다리시고 본 분들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어디갔어 아우 여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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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야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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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야지 오성 태워야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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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아 여러분 바로 신샷각으로 갑니다 자 자 이번에는 스텝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텝업으로 자 스텝업각으로 갑니다 자 스텝업각으로 갈게요 등장 확률로 한번 볼게요 자 등장 확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씨 0.1%야 자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0.1%? 아... 개인으로 가라? 개인으로 가라? 그래? 그래 개인으로 갈게요 그럼 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은 이걸 주셨으니까 개인 가보겠습니다 나한테 최고의 조합을 주느냐? 오! 황금길이다! 여러분 황금길 갑니다 자... 돈께 옮겠습니다 여러분 자... 황금길 걷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오톤의 어머 자 캐버디 쓰레기 아우... 이 알비다 나 이번에 비공할 때 우리 비공대전 할 때 수요일날 나 이 알비다 쓸게요 자 계속 갑니다 자 요삭 쓰레기 이것 때문에 황금길 걸은 거 아니겠지? 아... 설마 이것 때문에 황금길 건너 걸었... 아 쟤 아니겠지? 설마... 계속 갑옥길 하나 더 줄 수도 있잖아 아 이 상...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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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아 이게 진짜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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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크스만 그냥 하나만 딱 아... 아 유인이 말 유인이 말 들을걸 어이씨... 아... 자 바로 갑니다 아 말 필요 없어 그냥 바로 간다 어? 황금길 또 간다 황금길 또 가 나오지 않을까? 하나만 나오면 돼 지금 황금길 가잖아 여러분 같이 걷습니다 황금길 자 황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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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출발 황금길 오우! 뭐야 이거 어이씨... 얘 좋다고는 하는데 아... 아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아... 넘어간다 가자 가자 아... 캡틴 기드각이야 캡틴 기드각이야 캡틴 기드 좋다고? 아... 계속 가야지 더 가야지 그렇지 아... 내가 샹크스랑 안맞나봐 안맞는게 아닐까? 이 집 때문에 안맞... 안맞는게 아닐까? 하나만 뜨면 하나만 뜨면 좋겠는데 루피의 영웅 사보나 떠라 이씨... 뭐야 이거 아... 이러다 우울증 걸리겠어 진짜 우울증 걸리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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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나이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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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진띠이... 아... 탕진띠이라니... 하... 아... 250개에서 거무수염 하나 얻었구요 나머지 잔생이 캐릭터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부캐들고와서 150개 바로 올인각 바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개는 샹크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기다려요 지금 내 부캐 세팅해서 올게 부캐로 150개가 바로 자 갑니다 자 자 여러분 구독자 아니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힘으로 제가 그래도 검은색만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더 힘을 얻어가지고 바로 내가 아 스텝업 스텝업가라 위님 네 7대제임 공짜로 주는 티켓으로 샹크스가 나왔다고 자 자 어 어 어 스텝업 스텝업 꽉 스텝업 꽉 스텝업 꽉 스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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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서 뭐해 바로바로 가야지 빅만 괜찮아요 자 일단 간다 아니 근데 에스에서 비빌라면은 사실은 어느정도 샹크스나 검은수염은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일단은 여기서 가보자 이거하면 오늘 방송은 진짜 2020년 최고의 하이라이트 여기서 샹크스가 뜨면 근데 이거 지금 딱 황금길 못 걸은게 망필이야 자 상디쓰레기 자 나미쓰레기 자 상디쓰레기 자 버기쓰레기 자 추쓰레기 그래그래 자 자 모건쓰레기 캐번디쓰레기 자 캐번디씨 갑자기 캐번디씨가 나왔네 내가 저번에 누구 캐번디씨한테 좀 발렸었는데 캐번디씨 캐번디씨 이거 뭐야 나쁘지않았어 자 계속 간다 자 나미쓰레기 자 추쓰레기 자 이렇게 캐번디씨 정도는 얻었습니다 자 캐번디씨 좋아요 하쿠바 캐번디씨 캐번디씨 나쁘지않다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오 나 부캐 150개였는데 왜 이거 100개였지 오씨가 오 50개 어디였어 오 오 잠깐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오우야 나 저희가 곤짜한 거 아니였어? 뭐야 나 50개 썼나 방금? 아 방금밖에 50개 쓴 거였어? 우와 나 지금 뭐야 나 못 봤어 그냥 갔어 아 진짜? 나 지금 뭐해 50개 썼지 지금? 나 50개 뭐해 썼어 지금? 나 50개 뭐해 쓴 거야? 정신없는 거 봐 미쳤나 봐 나 50개 어디다 썼어 지금? 아 스텝업 했었어? 나 어디 스텝업 했었어 미친 또랑이 아니야 이거 야 나 지금 어디다 이거 썼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거에 썼구나 지금 내가 아유 제정신이야 이거 아유 씨 이미 스텝업 각이네 아유 자 여러분 이제 꽁짜뽑기 갑니다 꽁짜뽑기 나는 왜 표가 갑자기 5장이 있나 했어 간다 간다 오 황금계의 각이야 봐봐 여기 황금계의 각이거든 자 12시 2분의 운이 여기서 나오느냐 간다 자 장고 쓰레기 자 타시기 쓰레기 자 수령 클릭 쓰레기 자 수령 클릭 쓰레기 자 롤루와 조로 쓰레기 이 황금계의 라운드가 무조건 샹크스랑 거무송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자 웬즈데이 쓰레기 자 쿠로 오비 쓰레기 자 헤르메포 쓰레기 우섭 쓰레기 우섭 쓰레기 마지막에 나오면 내가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나와 우섭 쓰레기 수령 Bitte 우섭 쓰레기 coff 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아 아..씨.. 샹크스인줄 알았어 아.. 아직 못뽑았어요 아.. 또 텐션이 떨어지네 또 자 여기서 생각해보자 이 100개가 남았는데 스탭업했을지 어떻게 할까 와.. 조커님 미쳤다 저 접음료 850개 썼는데 하나도 안나왔어요 창렬이 야.. 조커님은 진짜 와.. 와.. 조커님 진짜 화나겠네 이게 스탭업을 계속 뽑는다고 확률이 올라가는게 아니잖아 나 그냥 샹크스에 단폭 갈게 오케이? 샹크스에 단폭 가는게 낫게 같지? 샹크스에 단폭 가기 낫지 않겠어? 샹크스에 단폭 가기 낫지 않겠어? 그래 단폭 가자 대세가 여기로 기울었어 간다 봐봐 지금 환희님 봐봐 600개 썼는데 하나 나왔대 자 여러분 12시 5분의 기운을 받아 샹크스 잡으러 가겠습니다 간다 괜찮아 유희님 나 탕진해도 돼 이미 망가졌어 어? 황금끼의 각이야 오케이 지금 황금끼의 각이거든 지금 계속 황금끼의 각이긴 해 우리의 마지막 걸음이 성공하길 레츠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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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 개코몰 아 요즘 개코몰이야 찾아보기도 힘들어 만들려면 아예 그냥 사왕급으로 만드는지 아 극현비 진짜 웃음소리부터 기분이 확 나뿌네 아주 오! 또 나왔어 또 또 또 뭐해 이건 어? 불사보다 불사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불사보 괜찮아 나 지금 불사보 지금 60짜리 있으니까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자 지금 좋은 기운 자자자자 이 좋은 기운 받아서 계속 갑니다이 자 불사보 나쁘지 않지 자 안수호님 자꾸 반말하지마 안수호님 누구야 안수 반말로 자 간다 클리크 쓰레기 기그마 쓰레기 장고 쓰레기 헤르메프 쓰레기 클리크 쓰레기 알비다 쓰레기 알비다 쓰레기 아 나이스 했다 그러네 말 맞네 사보에 다 썼네 운 그치 사보에서 운 다 썼네 자 헤르렉이 우리 헤르렉이 60까지 가나요? 아휴 수로우비 아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자 자 잠깐 불사보가 나 원래 여기 있는데 불사보가 좀 각이 나올텐데 73까지 가는구나 일단 태워 스템 사보가 너무 후져가지고 진짜 당장해버리고 싶어 자 새벽님 말고요 새벽님 반말 안했어 자 밟고 자 간다 간다 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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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다 샹테스 담뽑에 또 쓴다 불사보 좋지 불사보 나쁘지 않다니까 아니야 새벽님 반말 안했어 새벽님 반말 안했는데 다른 분이 반말해갖고 내가 그래서 친거에요 여러분 매너있게 해주세요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는 방송인데 자 이거 아니잖아 자 2회차 여러분 2회차 간다 간다 황금길 걸으면 좋은 기운 받고 가는거죠 아 이거 황금길 아니네 불안하다 아 이거 이거 안나올거 같아 뭐야 갑자기 아 갑자기 아오키지 아 아니야 그래도 아올수도 있어 자 뿌찌 쓰레기 자 웬즈데이 쓰레기 클릭 쓰레기 클릭 쓰레기 아 아카이거 갑자기 떴어 오 오 오 아 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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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되네 자 헤르마프 쓰레기 아 망스멜이다 끝났다 끝났다 아 아 아 샹크스랑 정말 인연이 아닌가 아 아 그래 아 샹크스 난 왜 샹크스 안 뜨지 음 아 offs